으 으 으 어 손님 계셨네 뭡니까 변호사님 오늘 저랑 점심때 약속하신 거 잊으셨나봐요 지금 상담 중입니다 으 4 실례 아 3실이 진짜 더 많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으 으 으 으 으 안 넘어 오고 100이겠어 좀만 기다려 봐 죄송합니다 야, 뭐야? 아니야? 여보, 혼자서 벅차지 않아? 사무장이라도 먼저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? 어, 이제 슬슬 세팅해야지 이거 뭐야? 뭔데? 오빠, 고마웠어요 아, 아까 의뢰인이 놓고 갔나 봐 연락해서 돌려줘야겠다